아침부터 영상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제 맥주 조금 밖에 못 먹었어요. 새벽 5시 눈뜨고 영상 만드는 중입니다. 한국축구 레바논 2일 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한국 국가축구 대표 유니폼에 대한 일본 여성 귀여운 리뷰 먼저 투척합니다. 한국축구 유니폼 맛있어 보인다는 투정입니다. 호랑이라는 걸 알고 이러는지. 어제 축구 경기 보는데 아니 축구 경기장이 동네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잘 사는 것 맞은 듯해요. 외신보도에 다르면 네바논은 이번 경기에 반드시 이기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 합니다. 유관 중인데 입장료를 거의 무료로 해서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리려고 했고 또한 내무부 장관이 타협의 신생 중계 못하게 하고 축구장에서 보라고 독려했다는 후문입니다. 박항서 감독 입지가 조금 걱정됩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호주 원정에서 호주 영대사로 패배했습니다. 또 베트남 특유의 내로남불 나오겠네요. 일본은 홈에서 중국을 2대0으로 격파하고 본선 직행. 마진우선인 조이위 승점 15를 유지했고 중국은 본선 직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 축구 레바논전 긴급 투척합니다. 최근 경제 위기를 겪어 경기장 보수조차 힘들었던 레바논은 수도 베이루트에 경기장을 쓸 수 없어고 강풍이 부는 가운데 시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제 한국 벤투 호의 작전은 이례적으로 4-4-2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황의조 조규성이 투톱에 세우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권창훈이 중원에 위치했고 이용, 김민재, 김영권, 김진수가 포백을 맡았고 김승규가 골키퍼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벤투 감독은 공중전을 염두에 두고 공격수 조규성, 미드필더 정우영을 중심으로 헤딩 경합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는 많이 뛰면서 떨어지는 공을 잡을 수 있는 황이죠. 이재성, 권창훈, 황인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예상대로 헤딩 경합이 많았고 또 헤딩으로 경고도 먹고 부상도 당하고 치열한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한국 측 날카로운 주요 공격을 분석해보면 전반 5분 전 기회를 놓친 것 너무 아깝네요. 전반 5분 만에 조규성이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올렸는데 아쉽게 황의조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3분 뒤에는 황의조의 머리 맞고 뜬 공을 이재성이 논스톱 빨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문 위로 떠버렸습니다. 전반 15분에는 이용이 크로스에 황의조가 머리를 댔지만 안타깝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전반 34분 김진수의 정확한 얼리 크로스를 향해 황의조가 몸을 날렸으나 안타깝게 공이 발끝에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작고 안타까운 득점 기회를 놓친 한국은 드디어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국이 선제골 터진 것 전반전 추가 시간에 터졌습니다. 황의조가 왼쪽 측면에서 왼발로 낮은 크로스를 날카롭게 올렸고 이때 수비 뒤에서 문전으로 몰래 침투한 조규성이 몸을 날리며 오른발을 살짝 대 번개 같은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김민재 상대 흔들기 작전도 흥미로웠습니다. 전반 25분 단 한 번의 패스로 득점 기회를 만든 장면이 대표적이었는데요. 김민재가 수비진에서 단숨에 대각선 롱패스를 날렸고 기습 침투한 김진수에게 정확히 연결됐습니다. 안타깝게 득점 기회를 살리진 못했지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 밖에도 김민재는 묘기난 패스를 여러 번 보여줬는데요. 특유의 전진 패스로 빌드업을 시전해서 더 빠르게 공격진까지 공이 배달되었습니다. 이날 잔디 상태가 영 엉망이라 패스 미스 확률이 높은 가운데 김민재의 전진 패스는 한국의 패스 횟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후문입니다. 전체적 벤투호 작전은 성공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황의조 조규성 투톱 활약 처음 시도인데 경기에서 결승골을 사냥했습니다. 국내 반응 투척합니다. 한국이 시리아, 이란, UAE한테 다쳐 발려도 아시아 최강 이란이 아자디에서 설마 UAE한테 발리겠냐? 뭐 설령 진짜만에 하나 이란이 발린다 하더라도 한국이 시리아한테 지지만 않으면 이것도 무조건 확정이고 그냥 아랍이 나머지 경기 다쳐 이기고 한국이 나머지 경기 다쳐 발리는 극단적 상황은 온우주가 돕는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올해 월드컵 조추첨식 자리 중에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한국이다. 21세기 들어서 최종 예선 5승은 최초 아니냐? 지금 같은 벤투 전술은 아시아 같은 약팀 상대로 통하는 전술이지 유럽 같은 강팀 만나면 수비적으로 플레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쇼패스보다는 롱패스가 필요한데 지금 구성으로는 기성용이 아니면 해줄 선수가 없음. 그럼 강팀 만나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 어떻게 되냐고 지난 올림픽 때 멕시코 상대로 맞불 작전 쓰다가 육실점 한 거 보면 답 나오잖아. 공격적으로 하려면 수비가 돼야 한다고. 기성용이 복귀 못하면 기성용 대체자를 반드시 찾아야 됨. 캐리그에서는 없어 미안하지만 해외파 중에서 롱패스 전환 패스되는 중미를 찾아야 하는 게 지금 국대 현실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빡친이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